지금 당장 돈 안 드리고 15분간 한국에 전화하는 방법 1. 휴대폰을 든다 2. 567567번으로 T-R-I-A-L 추라이얼이라고 보낸다 3. 답장을 기다린다 4. 문자로 받은 전용 접속번호로 전화를 건다 5. 음성 안내에 따라 한국 번호를 누른다 6. 15분간 즐겁게 통화한다 한국 전화할 땐 567567 보이스트 코리아 5. 문자로 받은 전용 접속번호로 전화할 땐 5675번으로